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응급실 파행이 지방에 거치지 않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상계백병원하고 서울성심병원이 여러분들 응급실 운영이 일시로 중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로파국의 전조의 예고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남에서도 이렇게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이런 지금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강남에서도 여러분들 강남에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빅파이브 여러분 대부분 분원들이 대부분 강남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사분께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 있어도 강남에 살아도 빽 쓰지 않으면 이제 치료받기 힘들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로에서는 최상위 부자들도 똑같은 직업을 받습니다. 병세권이라고 매덕식도 비싸게 빅파이브 코드 앞에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강남에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코앞에 병원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나 칼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좀 소개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강남 살아도 여러분들 그냥 죽습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강남 살아도 진로 못 받습니다. 강남에 빅파이의 분원들이 다 이러면 응급실이 50% 이하로 지금 가동이 떨어졌으니까. 강남에 산다에 여러분들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투자인민 가시거나 아니면 의사편이 돼서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분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응급의학계 회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분이 말씀이 훨씬 신뢰가 가는데 응급실 진로 제한이 있답니다. 응급실 진로 제한. 응급실 진로 제한이라는 것은 응급실 환자를 받으면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방 진로가로 여러분들 보내야 되는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자를 받아들일 때 응급센터에 계신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 정세를 보고 배후에 있는 전문의에게 이 안과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냐 중환자실 여유가 되냐 그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여유가 안 되면 못 받아들인 겁니다. 노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그런 데는 별거 없고 지방에 천안순천항대학이나 속초의료원이나 충북대나 이런 데서 가끔 있었던 때 그때 군의관 투입하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응급실 진로 제한이라는 것이 특정 진로 과목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특정 진로가에 여러분들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응급실 진로 제한은 서울에서도 아주 지금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저기서는 저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떤 거 아니까 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천안에서 이제 더워 가지고 열사합병증을 60세분이 앓으셨는데 열아홉 군데 이름 적고 했는데 환자가 여러분들 응급실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아홉 군데. 그게 그냥 사망한 겁니다. 병원 도착 한 시간 뒤에 사망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고 열사병인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정부의 그런 고위관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상황이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TV조선입니다. TV조선. 이게 여러분 어제 저녁 방송입니다. TV조선이 어제 저녁 방송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상계백병원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계백병원. 응급의학과 인력 부재로 환자 수용이 어렵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계백병원. 서울 성신병원. 서울권역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서울권역이. 여기 있으면 아주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왜 그만두느냐. 응급실 전문의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힘들어서 못하겠다.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면 내가. 진로하다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응급실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직하게 된 이유가 힘드니까 너무 힘듭니다. 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오바에서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한계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4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전문의들 같으면 40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야간 당직 쓰고 다음날 수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다음날 강의하려면 거의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히 고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관리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7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못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의사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밤 한 번 여러분 밤 한 번 세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는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밤을 샌다고 한 번 경험 안 해보지만 상상을 해보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당직을 서면서 낮에 여러분들 수업도 해야 되고 할 정도면 진료를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못 견딘다는 거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육성으로 그대로 나오죠. 이제 이 형민 응급의학회 의사의 회장은 진로 제한 특정 감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는 거의 서울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특정 진료 감옥은 응급 환자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진로 제한은 거의 다 광급법이 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급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우성 하는 것이 이 대학 병원 같은 경우는 심장 관련된 질병은 23시간 응급처치가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은 중증 환자를 못 받고 어느 병원은 안과 질환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진로 제한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환자를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의 1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3개는 안과 환자는 못 받습니다. 두 개는 뇌출혈, 신근경색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네 군데는 119 또는 전원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응급실 진로 제한. 배후 의료과의 사람들 스포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응급 환자든 응급 중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 진로 제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응급 제한이라는 것이. 특정 질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응급의료기관 408개 가운데서 다섯 군데 정도가 응급실이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진로가 제한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이형민 회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진로 제한 경우는 강범위하게 지금 확산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한 겁니다. 딱한데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서울의 응급실 파행을 다룬네요. 상당히 그래도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여러분 제목 단 거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 쌓인 전문의 잇단 이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하다가는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료 위기의 전조 의료 파구의 전조인 겁니다. 의료 붕괴의 전조.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걸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전문의들이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방에 의해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전공이 이탈로 이내 응급실 운영이 축소 중단되고 있다. 응급실 가동이 중단되면 중증 응급환자 치료도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의료 위기의 전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응급실은 최근 야간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심정지 환자 외에 신규 환자 수용은 못하고 있다. 진로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서울 a종합병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 전공위 가운데 1만 3,531명 가운데 1만 1,043명이 1만 3천 명 정도 되죠. 1,144명이니까 약 1만 3천 명 정도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탈해버린 겁니다. 전공위직을 다 이탈해버리니까 대학에서 여러분들 최소 60%에서 80% 정도 인력이 빠진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전공위의 빈 공백을 전문의들이 채워온 겁니다. 조선일보는 상계백병원을 다루지 않았는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만 다뤘거든요. 응급실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으로 야간 응급환자 수용을 제한하고 있다. 응급실을 지키는 전공위들의 이탈기간이 6개월 지나면서 번아웃, 극도의 피로가 온 전문의들의 응급실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부가 연쇄 셧다운 위기에 찬 응급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은 정부의 진로 찾을 5개의 응급실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돌아가며 야간 당직을 쓰고 있다. 야간에 이 병원에 수술 등을 했던 기종 환자의 위주로 지료를 받고 있다. 신규환자는 119를 통해 드는 심정지 환자 이외에는 일체 받을 수가 없다. 응급실의 의사들이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더 받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의 분당병원에서 아주 명의께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거의 50대 말이더라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과로가 요인이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만간 응급실 의사 한 명이 사직할 예정이라서 응급실 진로 차질은 더 커질 방향이다. 세브란스의 한 교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응급실 진로 축소 중단은 보건복지부 발표처럼 특정 병원의 지협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종합병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료들하고 큰 차이인 겁니다. 현장 사람들하고 차이가. 현장 사람들하고 차이가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끝까지 전체 문제가 아니고 한 5군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브란스의 한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의료계 인사들은 충청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인 비병원, 영남의 상급종합병원 C병원 응급실도 곧 셧다운될 것이다.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갖고 있는 풀 중에 군의관이 5명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현재 급히 투입할 의사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현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응급실이 도미노 가동 중단 위기인데 정부는 너끈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친 응급실 의사들이 감기 두루기 환자들이 시달리며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서울까지 사태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한 것은 원안을 좀 양보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참 윤 대통령이나 또 보건복지부 관리들 나름대로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의료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견해를 정리했네요. 지금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사망할 환자는 아니지만 2차 병원에서든 감당 못할 응급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전임의들이 교수진들이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그들마저 이제는 피로가 극도화돼서 환자들을 돌봐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의사가 왔습니다. 119로 들이닥친 심실세동 환자를 천신망고 끝에 의식까지 명료하게 해생시켰는데 원인 질환으로 심근경식이 의심되어 119 상황실에 아무리 부탁해도 수용가능한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는 중에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중재시술이 가능하다 해서 1시간 반 걸려 간신히 전원해 무사히 시술을 마쳤습니다. 보호자인 환자 모친께 3분이나 전화해 상태를 물었더니 이제 말짱하다면서 병실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며 선생님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런 일에 앞으로 비일비재할 텐데 이걸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쓰신 분이 2차 진료기관 종합병원에 계신 분 같습니다.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은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쇄도하니까 중증질환자들이 2차 병원까지 오게 되는 거죠. 2차 병원에서 여러분들 어느덧 수술한 다음에 전원을 다시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천신방국 그때 그게 가능해 가지고 환자를 살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 분은 지금 네임드 씨 쓰지요. 이렇게 보니까 아마 현장에 계시는 의사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지금 상황은 정리하면 의료 콘텐츠를 싫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부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되게 안 좋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참 많이 알려야 되는 거가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자기가 위급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급상태를 해결해 줄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당신 자신이 심장마비로 이송됐을 때 돌보아 줄 의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딴 거 다 복잡한 이야기 집어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조기에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시간이 간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